네, 반갑습니다. 범어 달고나 51주차입니다. 이번 한주는 니에미아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니에미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번 주에 다루어진 이 부분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면인데요. 8장의 이야기는 어느 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에스라가,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에게 와서 말씀의 낭독을 요청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의 달력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일곱째 달 1일은 바로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로서 이들이 지켰고 이 15일에서 2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인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었고 그렇기에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므로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바로 모든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응은 바로 이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낭독 요청 말씀 낭독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며 바라보는 이 시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그 힘과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주님 닮아가게 할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또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에만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경험될 때 그것으로 가득 찰 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마주하며 세상을 마주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세상을 살려내는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가 살아남에 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문 앞에 모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변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은 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소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야 했고 모일 수가 없다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해서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해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로 그저 성전에 나와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옳은 삶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미 기록되었고 이미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날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념하며 전수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장래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취했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아멘, 아멘하며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이제 내가 경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7절과 8절을 보면 레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선조가 사용하였던 언어인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서 에스라가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줄 때 바로바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사용하여서 익숙했던 이 아람어로 이 레이 사람들이 통역해 줌으로써 다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구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울지 말 것을 말하며 오히려 기뻐할 것을 명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죄인이 그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먹고 나눔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절기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수와 때 이후로부터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들이 다시금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다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8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우리의 삶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날마다 들려지고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기에 장래에도 내 삶은 그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은혜가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붙들림으로 은혜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마무리하고 내일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